시아의 썬데이기탐 네 썬데이기탐 시작합니다 TC 일렉트로닉 네 쭉쭉쭉 가죠 파이프라인 탭 트레몰로 얘 기능이 굉장히 많은 트레몰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음 짠 파이프라인 어디서 들어가는데 그 노래 제목 굉장히 유명한 노래 중에 파이프라인이라는 곡이 있죠 그리고 얘는 탭 트레몰로라서 탭으로 트레몰로의 스피드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음표들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나중에 하겠지만 커스텀이라는 얘가 있죠 이걸로 또 마디마디마다 변화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빈티지 그리고 톰프린트가 있네 톰프린트 그리고 스쿼어 오 이게 뭐 이런걸로 또 톰프린트를 우리가 오랜만에 또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초반에 이렇게 유리막으로 되어 있어요 네 오 여기다 여기다 오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음 네 무게 타볼게요 280g 그렇지 이건 약간 그냥 노멀한 느낌 네 그냥 페달이구나 느낌이에요 280g 그러면 사운드 트레몰로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다기텀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훈입니다 네 예 네 아 오늘 함께해 볼 리기어는요 파이프라인 PC 일렉트로닉의 파이프라인 탭 트레몰로네요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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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노래 있는데 그 벤처스 악단의 연주곡이죠 네 맞아요 그거 되게 유명해요 네 오일 한 거겠죠? 그런 노래가 있는데 원래 파이프라인 뜻이 파이프라인이죠 기름이 지나간다든지 더운 물이 지나간다든지 냉수가 지나간다든지 서프할 때 파도가 넘어가서 서핑할 때 서퍼들이 파도 속 지나갈 때도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요 파도동굴 파도동굴 다 이런 지나갈 수 있는 동굴 같은 거를 다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군요 그렇구나 아무래도 서프사운드에 많이 쓰니까 이렇게 했나 봐요 바닷가에서 서핑하시는 분들 즐길 때 석양 보면서 맥주 마시고 와 맛있겠다 맥주 그렇습니다 탭트레몰로라고 하니까 트레몰로 자체에서 탭템포를 이용해서 트레몰로의 스피드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바로 되겠죠 하고 제가 노브 설명하면요 스피드 노브가 있고요 그리고 덱스 그리고 볼륨 그리고 여기에 음표 박자 박자표 표 있고요 중간에 토글 스위치로 이제 그 커브형을 정할 수 있어요 빈티지 커브랑 그리고 스퀘어 커브로 정할 수 있는데 중간에는 우리 정말 오랜만에 나왔죠 톰 프린트 톰 프린팅 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네 그런 악기입니다 저희 메인보드에도 저게 있죠 T씨 있어요 존 페트로치 공간계인데 저것도 톰 프린트 됩니다 돼요 T씨는 이 톰 프린팅 되는 모델들은요 이제 뭐 소프트웨어가 무료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맥이든 맥 아이오나 아니면은 PC에서도 다 됩니다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고요 톰 프린트 치면 T씨 일렉트로닉 톰 프린트가 나와요 나와요 거기서 들어가셔서 한글로 쳐도 돼요 톰 프린트 한글로 검색하셔도 나와요 그래서 난 그렇게 검색했거든요 그냥 어플 다운받으면 바로 이렇게 쫙 나와요 여러가지 톰 프린팅 할 수 있는 T씨 일렉트로닉의 이제 페달 종류들이 쫙 나와요 자 이거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우선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 라이브러리에 딱 나오죠 어휴 간단해요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하시면 어 이게 되게 뭐 여러가지 사운드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유명한 유명인들이 만들어놓은 사운드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어 되게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이 페달 기어에 들어있는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마샬이고요 마샬이고요 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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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볼륨값은요 6dB까지 높아져요 오우 오우 그래요? hard is 진도력 반드시 되게 이게 역과가 차이가 얼마 안 난다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공간개나 이런 것들을 딱 물렸을 때 약간의 그래서 선명도나 아니면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볼륨감 그래서 저는 볼륨이 있네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느낌입니다. 다른 박자도 한번 가볼게요 점점 빨라지는군요 이쪽으로 올 수 0.3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9.6 여기는 15분의 표 있고요 잡음표랑 점팔 있고요 우단하네 우단하네 앱수도 충분히 아예 웃기죠 트레몰로라는 거는 이렇게 볼륨이 나왔다 적어졌다 나왔다 적어졌다 하는 건데 그 팬더 기타에 달려있는 신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유닛이라고 그러잖아요 틀린 말이죠 바이브레이션 유닛이라고 해서 바이브레이터라고 그러는데 트레몰로라고 하니까 틀린 말인데 그냥 7, 80년대 쓰고 있습니다 계속 이래 뱀 거죠 명사화가 됐어요 이걸 하면 볼륨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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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트레몰로랑 바이브레이션이랑 비브라토랑 헷갈리시네 비브라토랑 헷갈리시네 그렇죠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계속 빈티지의 토글스위치에 얹어서 봤는데 밑으로 내려보면 이건 스퀘어 모양의 아예 끊겨요 아예 끊겨 그러니까 이런 파형이 아니라 끊기는 파에요 이런 파형이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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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그렇죠 오우 아 얘는 딴 딴 딴 딴 딴 이게 3회는 여기 뒤에 같이 있어가지고 4분후 ritm2랑 점파 를 이게 8분표가 3개 같이 붙여 있죠 자기가 도전해서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볼륨값도 말했고 이거는 사운드의 느낌보다는 톤 프린팅하는 방법을 살짝 보여드릴까 해요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저희도 아 참 신기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 어플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쭉 이게 다 TC 엘렉트로닉에서 톤 프린팅할 수 있는 모델들 쭉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파이프라인 어 여기 있다 탭 템포 이거 찾으시면 들어가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종류의 여섯 명의 기타리스트가 마지막은 이거는 머틸플 톤 프린트라고 해서 여기 애들이 그냥 TC에서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다섯 명의 기타리스트가 만들어놓은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우리 5번 5번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그리고 톤 프린팅할 때 저희가 좀 시도를 해봤더니 이 톤 프린트 토글 스위치를 가운데다가 놓고요 아 요 가운데 놓고요 네 그리고 얘는 커스텀으로 맨 끝에 커스텀이라고 써있는 데다 돌려놓고요 네 해악 톤 프린팅이 이제 받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톤 프린트가 저쪽에서 보내는 신호를 잡아서 이 소개가 바뀌는 거니까 네 이 기타에 좀 감도 높은 픽업에다 볼륨을 풀루 놓고 네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리어 픽업에다 볼륨 풀루 해서 네 준비를 놨고요 했고요 짜자잔 넥스트 누르시고 또 넥스트 누르고 빔 오케이 빔을 쏩니다 픽업에다 짜잔 네 됐어요 네 됐어요 네 그럼 여기에 던 누르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깜빡깜빡 거렸다가 다시 정상으로 됐어요 네 자 이제 톤 프린트 된겁니다 네 오오 아 이 사람은 이 박자가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한 번만 쫙 쳐봐요 어 이게 커스텀으로 마디마디마다 네 다르게 설정을 하세요 어 트렌모드 박자를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상태를 지금 프린팅을 해놓은 거예요 어 이 사람 웃긴 사람이 고개 따라서 이거 자기 거야 얘는 네 아이씨 다른 사람 해 너무 복잡해 네 메리 스팬더라고 여자분 한 분 계시거든요 네 네 이거 한 번 할게요 네 빔 넥스트 넥스트 이거 빔 빔 이 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됐네요 네 그리고 다음 이건 좀 너무 말하네 너무 말해요 커튜리 하시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분은 또 너무 노말하시네 데뷔스랑 데프스랑 스피드랑 이런 거 움직이시면 먹어요 네 톰 프린팅 한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내두셔야 그 여기서 받아온 톰 프린팅이 그대로 음 그대로 사운드가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한 김에 다른 분도 해볼게요 네 여기 멀티플 톰 프린트 네 주안 안들리트 오 여기 두 개나 했다 오 그래요 오 이 사람은 두 개나 해놨네 두 번째 걸로 해볼까 네 네 네 넥스트 넥스트 빔 빔빔빔빵 됐다 음 자 됐습니다 재밌다 아 이건 박자네 이사람 하하하하 이사람 참 간단하게 잘 만들어 놨네요 쭈욱 쭈욱 따타타타타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거 근데 내 곡에서 내가 마디스에 맞춰서 어차피 템포만 알면 되는 거니까 해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재밌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톰 프린팅 계속 하실 수가 있고요 골라서 그리고 TC 지금 이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톰 프린팅할 수 있는 종류가 많으니까 자기 우리 집에 TC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아니면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다 고르실 수 있으니까 근데 핸드폰이 가장 재밌기도 하고 화끈하네요 쉽고요 가장 좋습니다 지금 톰 프린트까지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시스템으로 제일 간단하지 않아요? 대면 되니까 네 이용할 수가 있어요 탭 기능이 있어요 스피드를 탭으로 네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붙점에 있으면 뭐 붙점 탭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톰 프린트로 대해주지 말고 빈티지거나 아니면 스퀘어로 해놓으면 돼요 자 2초 동안 눌러주시면 깜빡깜빡 녹색 둘로 바뀌고 둘 다시 빨리 변하니까 빨리 눌러줘야 돼 하나 둘 빨리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스피드는 단 2초 만에 여러분들이 풋을 이용해서 테텐볼을 바꿀 수 있으니까 되게 편리한 것 같습니다 얘 가격이요 25만 원대인데 그렇죠 이게 톰 프린트 되는 게 우리 저거 비싸고 다 20만 원대예요 얘 진짜 초대박 얘는 세일이야 세일 초절정 초저가들 아닌데 초절정 세일 초절정 세일인 상품입니다 얘는 지금 12만 원대로 반값이네 또 진짜 반값이죠 톰 프린트가 12만 원대로 살 수 있는 게 저 처음 봤어요 너무 가성비 진짜 장난 아니죠 그리고 트레몰로 하나쯤 있으면 또 개성이나 표현하기에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줄평 주시죠 여름이 기다려집니다 갑자기 막 파도도 보고 싶고 맞아요 바다도 좀 가보고 싶고 진짜 이게 답답한 게 지금 막 1년 넘어가 2년 되니까 막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파도 소리를 우리 집 안으로 그렇죠 네 이거 아까 우리가 시연을 좀 오래 했는데 졸렸더라고요 계속 우리들이 지금 웅웅웅웅하니까 아유 이거 그래서 중간에 잠깐 이렇게 쉬어가는 타임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졸려 둘이 이러고 있었어 아 그러네요 네 자 몇 대 몇 8.5 8.0 아하 오케이 8.5 8.5 죄송해요 제가 지우게 없어서 잃어버려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케이 트레몰로 치고는 사운드도 좋고요 근데 얘는 왜 좀 톰플린팅으로 할 수 있는 이펙트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네 근데 생각보다 아직 그 라이브러리가 좀 적어요 어 생각보다 작았어 적었어 그래서 트레몰로를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죠 역가의 역가들이 사용 빈도 빈도 수도 없고 네네 그래서 8.0 8.5도 트레몰로를 따지면 고득점이에요 고득점입니다 네 완전 고득점이에요 그리고 트레몰로 사운드 되게 잘 빠졌고 덱스나 스피드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그렇죠 부들부들하게 참 잘 나와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이거 6dB로 올라가는 이 볼륨 이거 이것도 와 되게 신경 되게 많이 써서 지금 해놓은 거고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파이프라인 탭 트레몰로와 함께 해본 시간이었고요 네 또 오랜만에 톰프린팅 함께 해봐가지고 좀 즐거웠어요 네 알테네 그리고 뭐 예전에 해봤던 거라서 좀 쉽게 했던 것 같고 간단한 시스템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따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뵐 거고요 여러분들 언제나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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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